아홉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. 이 아홉 가지 영역은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냐면 크게 아홉 가지 나왔을 때 이 첫 번째 자리, 두 번째, 세 번째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번째가 있는데요. 이 첫 번째 자리는 구체적인 영역,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 영역, 세 번째는 사고 영역, 그 다음이 구체적 영역. 동일한 같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, 1번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. 여기가 싱싱과 싱싱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일 좋은 자리, 여기는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죠. 그만큼 네 번째는 1번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는 자리죠. 제일 좋고, 그 다음 좋고, 그 다음 좋은 자리하기 때문에 여기 뭔가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영역 자리, 그리고 여기 물질, 강박관념, 에너지관리, 정신적 문제, 강박과 과거, 제일 안 좋은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도형이 각각 여기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도형에 따라 해석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. 동그라미로 한번 예시를 좀 본다면 동그라미가 이 자리에 있다. 라고 봤을 때 이 자리는 구체적인 자리였죠. 그만큼 믿음, 소망, 사랑, 열매, 결실, 모든 게 다 잘 어우러지고 잘 되고 있다.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. 두 번째 이 자리는 보게 된다면 문제해결 영역 자리입니다.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.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자리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만약에 S가 있다. S가 있는 경우라면 S는 감정인 거죠. 그럼 감정을 좀 더 좋게 하고자 감정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삼각형이 여기 있다면 메슬로의 옥구에서도 봤을 때 자아실현 자리이기도 하지만 삼각형이 여기 있다면 그만큼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삼각형에 관련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. 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. 또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경우는 보게 된다면 약간 사고 영역이었죠. 그만큼 뭔가 사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를 약간 순서대로 좀 본다고 했을 때 약간 스토리텔링을 좀 본다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제일 좋은 자리 내가 잘 하고 있어. 근데 하다 보면은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랬을 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내가 그래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야 라는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. 그럼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사고 영역 점점 더 하다 보면은 많은 외부적인 요소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, 그럼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나? 난 안 되나? 난 못하나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.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네 번째 자리 똑같은 구체적인 자리였지만 뭔가 하나가 없습니다. 그럼 그 2%가 약간 부족한 자리인데요. 내가 잘할 수 있어. 내가 잘하고 있어. 잘할 수 있을까? 그만큼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. 아니야, 그래도 안 될까? 아니야,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지만 이 네 가지가 왔을 때는 아니야, 그래도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어. 그렇지만 뭔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는 약간 물질관리 영역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약간 환경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돈 아니면 어떤 환경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S가 이 자리에 있다면 S 또한 감정적인 부분 감정에 대한 물질 약간 어떤 감정에 대한 소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는 약간 강박관념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봤을 때도 이 자리는 약간 무의식이 자리였었죠. 그만큼 의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잘할 거야. 난 잘하고 있어. 근데 어떻게 하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을까? 잘 될 수 있을 거야. 여기였을 땐 아니야, 안 될 것 같아.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보자. 될 수 있겠고요. 이 자리에 오면서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아. 충분히 된 것 같아. 뭔가 부족하지만 된 것 같아. 그래도 아직은 무엇 때문에 고민이냐?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더 이쪽에 오면서 아 그래도 이거에 대한 더 강박감이 생기면서 조금 더 무의식적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이 자리는 에너지 관리 영역으로 내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 지쳤어, 피곤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래서 동그라미, 세모, 네모, S가 가까이 위치했을 때 가까이 그거의 특징을 가지고 이 영역에 따라 해석을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이 자리는 강박과 과거 상처 여기 강박의 자리였었죠? 이 강박의 자리보다 더 많이 다운되어 있다. 제일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크게 두려움과 뭔가 거점 근심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샘플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이 도움을 본다면 이걸 아홉 가지로 봤을 때 각각의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각각 위치마다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유해누리에서 진행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본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본다면 이 자리는 정신적인 자리죠? 그만큼 S가 약간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방식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 공동체가 있죠? 공동체에 대한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약간 마름모의 형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이 아홉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나와서 본다면 이 자리는 조회의 차이 될 수도 있겠죠?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붙인다면 내가 감정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이 감정이 다운되어 있는 건 공동체의 갈등인데 이 공동체의 갈등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한다. 그래서 나 혼자 지금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다. 라고 했을 때 이 아무도 모른다. 라는 부분은 조회의 차이 해석이 좀 더 같이 간미가 될 수 있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에 대한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인데 이 갈등이 되게 나의 강박으로 그만큼 그만큼의 무의식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혀 있는 거다.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걱정인 것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.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현실적인 문제.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여기에 너무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좀 더 감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. 라고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상중하, 중하 그리고 조회리의 창 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약간 이 악화의 영역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붙여 본다면 점점 내용들이 처음에 내용을 한 가지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작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아홉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. 아까 영역이 있다면 마찬가지 아홉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. 그 영역의 자리를 약간 시기로 좀 나눠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래, 현재, 과거 마찬가지 미래, 현재, 과거 이거는 마찬가지 다 기준은 오른손잡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래, 미래, 현재, 과거 당등이 있는데요. 이걸 좀 더 보게 된다면 미래인 거고 미래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과거 마찬가지 현재와 미래 여기는 현재, 현재, 과거 과거, 미래 과거, 현재, 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도형을 분석을 할 때 이 자리가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시기로 보면 제일 현재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제일 이거에 고민이 많은 것이니까요. 아까 S가 이렇게 있을 때 보면 현재 지금 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받고 있는지를 각각의 영역 또는 각각의 상하, 좌우 또는 시제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 동일한 도형이지만 한번 이걸로 보게 된다면 현재 이 자리에 현재라고 말씀드렸었죠. 현재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S인 거죠. S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. 현재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받고 있는지를 본다면 밑에서부터 해석이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감정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. 현재도 마찬가지 과거인데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. 왜 받고 있는지 봤더니만 이 공동체의 갈등으로 받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갈등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하고 있다. 근데 이 공동체의 갈등 자체를 보게 된다면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인데 이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.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보니 그래도 일은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있어서 현재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로 내가 인해서 이 감정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감정 조절을 지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 라고 또 어떤 시제를 좀 더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